가진 거라고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한테 봤더니 미쳐난 몸뚱이 하나는 살벌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래? 왜 이래요? 이거 누우세요? 싸라 이놈에 잡혀있어 이름이 은동주예요? 오늘 그 애 만난 것 같아 엄마가 버린 은동주 말했지? 기억에서 깨끗이 지우라고 이름이 은동주예요? 왜요? 우리 애 엄마요 결혼하자 우리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엄마 맞죠? 대답해봐요 대체 왜 날 버렸는지 제발 엄마가 버린 은동주 말했지?